자, 왼쪽 아래 보세요. 자랑, 어그로, 칼차단 써있죠? 합니다, 나. 돈에는 차단 안 해요. 돈 주고 때리라는 거야. 됐다, 됐다. 링코가 내밀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무사 천장을 기원합니다. 자, 죽으라는 거죠. 상민 님, 1,000원 슈퍼챗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 아마 통상 링크 뜨자. 형, 죽는다, 진짜로. 가차할 때 가장 섹시한 남자. 가차 아니에요, 님. 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가차할 때 가장 빡치는 남자가 아니라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많이 잘못되지 않았어? 님 빡칠 때 나는 씨름 소리가 섹시하다는 거 아닐까? 세상에 섹시는 다 무너졌냐? 저기 138만 원이 충전 금액인가요? 이응이 형 님, 500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138만 원은요, 지금까지 후원받은 금액이고요. 그 옆에 243만 7,027원 있잖아요. 불 링코 뽑을 때 쓴 돈이에요. 다른 링크가 아니고요. 딱 한 장 뽑는데 쓴 돈이에요. 참 어머니 관계. 그래서 가차를 지르려고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도 2,000 스타, 유료 스타를 내면 이벤트 케이중에 무조건 하나가 나온대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온대. 근데 아프겠지? 오늘 목표는 일단은 유키나까지 다 뽑는 건데요. 아코, 링코, 유키나랑. 근데 만약에 링코가 나오고 유키나가 안 나오면 상황과 스탑할 거예요. 시간이랑 내가 결제하는 거 상황 봐서 스탑을 할 겁니다. 연금, 연금, 엽. 그렇죠, 나올 리가 없죠. 잠깐만, 이거 약간 느낌 좋은데? 여기서 링코가 나왔다는 거는 링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닌가? 이건 좀 편안해지는데 약간? 이건 약간 느낌 좋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왜 이렇게 고작 이성 가지고 회로를 굴리는 거야. 돈 쓰는데 방송 분량 뽑아야죠. 광고를 열심히 봐주든가 후원을 열심히 하든가 해야 그러면은 가짜 속도가 빨라지지 지금 내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일단 2,000원짜리부터 돌려봅시다 일단. 아코지? 네, 다음 아코 확정. 그럼 이제 다음 가짜는 빠르게 한번 첫 가짜는 돌려보도록 할까요? 아니 아니, 그 욕설 하지 마시고요. 나 안 나왔잖아. 좀 있어봐. 또 뭐 이상한 거 나오겠지 뭐. 아스카님 오병원 감사합니다 제발 마십쇼 제발 부탁입니다 야 여기 아코하기서 알았지? 하리아저씨 구단주 신임 두번째 FC 아코를 만나다 이런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것 같아 배정님 2천원 슈퍼축원 감사합니다 30연 안에 링코 나오면 13,000원 안주겠다는 거죠 안전자산 감사합니다 안전자산이 아니었어 위험자산이었어 링크가심? 소름소리 영상 틀어놓고 가차 돌리면 링크 나올 확률 올라감 진짜로요? 못믿겠다고요? 아님 말고요 안 나오기만 해봐 형 중복통상 링크 10년 첫 때 온다고 들었어 50연 차에 오면 개꿀인데 하아 오병원 감사합니다 근데 안 나오잖아 저기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만 더 뽑아보자 소름없는 소리 틀어놓고 아 나 어묵이 좀 빠르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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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른님 계란이 사로레가 제작을 시켰는데 감사합니다 아하 좋습니다 아 어그로 개꿀었고 근데 6키나 뽑아야 돼 밥 한 끼 유키야 링코랑 밥 한 끼 할게요 왓! 어 이거 설마 이거 6키나까지 나오나? 아 방금 망했다 아니야 이제 6키나 뽑아야 돼 축하드립니다 찰진 복수관님 만원 Answer PCC 감사합니다 그... 소 소리가 효과가 좀 있는 거 같거든요 개장님 couple of people 죄송합니다 poco 안전 자산이 아니었어 이어 자산이였어 자 우리는 이제 올해 리제로 가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계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나는 회계하는데 시간이 아니라 5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줘요 이 뭔 개소리야 온다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유키나오시의 인격이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나오시의 바레오시에요 아 가차가 하필 아 니제노 가차가 막 나와버렸어 하필 로젤리아야 아 근데 나 좀 이상해 뭔가 나 분명히 오늘 가차 한번도 안 돌렸거든? 아쿠확정 가차라고 막 돌리고 그러는데 나 그거 돌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없어 어 나 버그인가 봐 실이 41개나 있다? 왜? 근데 이거 연차도 못 돌리는거죠 아니 연금도 못 돌리는거죠 에바참치인데 아니요 그 저는 허래라고 하고요 저는 최애가 유키나입니다 왓더 아 막 여기서 링코나오고 그러는거 아니겠지? 아 유키나 나와줘야 되는데 막 아 아쿠아 갑분싸 되고 막 그러면은 아 진짜 막 막 해피 유키나 나오고 이러는거 아냐 막 해피 링코나오고 그러는거 아냐 막 컨셉 어디까지 하실거죠? 아니 컨셉이라니요 저는 다른 사람인데 너 코고는 소리 같다고요? 그거 선생님의 코고는 소리가 설마 2931은 아닌데 내가 맛이 없어요 내가 맛이 없어요 유키나가 아닌 맛이 없어 왓더 그 미안하시면은 그 당신네 밴드 보컬 사정좀 내려가요 아 기분이 점점 좋아지네 기읍 기읍 아 길다 여기서 유키나 나오는거죠? 버서 수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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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버섩수 6이나 나옵니다 마스칸님 닭XX 부탁입니다 닭XX 예스 디스 이즈 게임 예스 디스 이즈 맥돌이 앤 걸프라 앤 아니 진짜 방송 망했자님 그거 자러 갑시다 여러분 예 갔다 먹었으니까 사러 가야죠 이제 어 자러 가야지 이거 게임 아닌 거 게임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원호 선생님 처럼 감사하고 오경원 감사합니다